안녕하십니까 주식계의 신바람 안정모입니다. 주식투자로 여러분들의 생활을 여유있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남의 말만 듣고 주식을 사면 100% 실패를 합니다. 주식투자의 원리를 이해하고 원칙을 지키면 초보자도 가정주부도 쉽게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방송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광고가 나오면 커피 한 잔을 하는 여유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책을 한 권 출간을 했습니다. 주식실전투자비법표준편인데 이 책은 전자책으로 출간을 했어요. 여기에 보면 일단 기본적인 분석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기술적인 분석 여기에 또 심도 있게 내용을 지필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책 한 권으로 주식투자의 기본을 다질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책이 전자책이기 때문에 pc라든가 스마트폰 태블릿에서 사용이 가능하고 눈으로 보고 읽을 수 있을 뿐만 아니고 또한 읽어주는 기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어폰을 끼고 들으면 편하게 내용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면서 열심히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구매는 여기 카페에 가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식 실전투자비법 전자책 구매 신청 이렇게 누르면 여기에서 구매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여기에서 구매함과 동시에 또 이게 전자문서 사용할 수 있는 법을 여기에 파워포인트로 제작을 했고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다운받고 어떻게 사용하는 건지 더 여기에서 다 일목요연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구매 이쪽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증시를 한번 살펴보죠. 오늘 금요일이죠? 우리 증시가 급등을 했어요. 코스피 지수가 무려 2.3% 코스닥이 4.09%나 이렇게 급등을 했는데 오늘 우리 증시는 미국 증시의 영향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미국 증시가 다우 지수 나스닥 S&P500 3대 지수가 급등을 했어요. 자, 미국 증시는 말이에요. 다른 것보다도 cpi 소비자 물가 지수죠. 자, 이것이 예상보다도 굉장히 높게 나왔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주가가 좀 급락을 하다가 이게 시장에서 바라보는 각도가 이게 이제 인플레이션이 소위 말해서 정점, 고점을 찍고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장이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급등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 영향으로 우리 증시뿐만 아니라 아시아 증시도 전체가 상승을 했고 유럽 증시도 역시 또 상승을 했어요. 자, 오늘 보면 외국인들이 무려 10거래일, 10일 연속으로 이렇게 매수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오늘 기관도 무려 3,600억씩이나 들어왔네요. 그러니까 오늘은 외국인과 기관에 한마디로 말해서 쌍끄리 매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개인들은 오늘 6천억 정도를 매도를 했어요. 그렇지만 지수가 무려 2.3% 이렇게 급등하는 이런 양상을 보였죠. 보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대다수가 이렇게 올라갔죠.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하고 그다음에 LG화학 이 두 종목만 이렇게 하락을 했고 삼성전자가 무려 2% 가까운 1.99% 상승, LG에너지솔루션이 1.26% 거기에다가 네이버가 무려 4.42% 그리고 카카오가 8.67%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많이 하락하던 인터넷 관련주죠. 카카오, 네이버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죠. 셀트리온도 역시 5.45%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오늘 보면 기관이 오늘 3,631억에 이렇게 매수를 했어요. 그런데 기관이 제일 많이 매수한 것이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를 기관들이 그동안에 매도하다가 삼성전자로 매수세가 들어왔버렸어요. 660억이나 이렇게 매수를 했어요. 엄청나게 매수했죠. 그다음에 여기에서 많이 떨어졌던 네이버 이쪽이 하고 네이버하고 그다음에 카카오 이쪽으로 또 이렇게 매수세가 들어왔는데 네이버 매수한 것이 약 한 550억 정도. 그다음에 카카오가 331억 정도 이렇게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왔어요. 오늘 이렇게 네이버 카카오 쪽에 기관이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이렇게 올라간 것은 다른 것보다도 기술주가 미국에서 상당히 상승을 했죠. 나스닥이 한 2% 이상 상승을 하면서 기술주 쪽에 이렇게 상승을 이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 다른 것보다도 일단 기관이 이렇게 매수로 전환이 됐다는 거 의의가 있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기관이 또 매도한 것은 하이닉스 쪽에서는 기관이 매도했더라고요. 의외로 하이닉스는 또 이렇게 기관이 매도를 하는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면 외국인들은 이렇게 해서 오늘 2,600억을 이렇게 매수를 했죠. 외국인들이 매수를 많이 한 것이 보면 하이닉스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기관이 매도하고 그다음에 외국인이 매수했어요. 그리고 삼성전자. 삼성전자는 지금 계속 지금 외국인들이 매수하고 있는데 오늘도 127억이나 이렇게 매수를 했어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640억 정도 이 정도 이렇게 매도를 이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개인이 오늘 6천억씩이나 매도를 했는데 개인은 뭐를 매도했냐. 당연히 올라온 종목이죠. 카카오라든가 이런 종목 카카오가 오늘 8% 올라왔죠. 카카오가 매도가 굉장히 셌고 그다음에 삼성전자 이렇게 삼성전자가 그동안에 많이 내려와서 밑에 있다가 조금 올라오니까 이거 빨리 팔아버리자. 다시 또 장이 하락을 하게 되면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대두가 되기 때문에 손실 해피 차원에서 매도하자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또 이렇게 보면 하이닉스 이쪽에 또 이렇게 매도세가 강하게 내려가는 이러한 상황이었어요. 여기 보면 일단 삼성전자 한번 종목을 보자고요. 삼성전자를 어느 정도. 지금 보니까 삼성전자에 외국인들이 31만 6천 주를 매수를 했어요. 기관이 118만 주 매수했죠. 그러니까 외국인은 계속 지금 지속적으로 삼성전자를 사고 있죠. 하이닉스 쪽에 보니까 오늘 기관이 매도했어요. 외국인들이 열심히 이렇게 매수하는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오늘 보면 이렇게 외국인이 2,600억 그리고 또 기관이 3,600억 이렇게 매수를 했고 개인이 매도했는데 어떤 업종을 사고 팔았는지 보죠. 지금 삼성전자라든가 하이닉스 이쪽에 아무래도 당연히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쏠렸겠죠. 지금 이쪽으로 보니까 무려 1,200억씩이나 매수했으니까 전반적으로 모든 종목을 다 매수했어요. 금융이 500억 정도. 그다음에 보면 또 의약품이라든가 기계 쪽이 약 200억 정도. 이 정도. 그리고 또 운수 창고. 그러니까 매도한 것은 별로 업종이 운수 장비라든가 화학이라든가 이런 업종 외에는 거의 다 매수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개인들은 모든 업종이 거의 다 매도예요. 이런 상황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게 그동안에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 계속 지금 매스컴에서는 업황이 안 좋아서 내년까지 굉장히 힘들 것 같다. 그래서 4만 전자를 간에 5만 전자를 이탈할 수 있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외국인들의 매수가 이렇게 들어오면서 지수를 방어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주가가 내려오더라도 제한적일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래요. 여기에서 사고 그리고 5만 원 이하면 무조건 사서 좀 묻어둬라. 지금 말이에요. 이 돈이 있는 개인 투자자들 소위 말해서 자산가들은 지금부터 서서히 주식을 이렇게 삼성전자 쪽에 5만 원 근처에서부터 매집을 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다. 이렇게 매스컴에 어떤 신문에 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네들은 지금 5만 원 정도면 거의 바닥이지 않냐. 이게 최소한 1년 내지 1년 6개월 정도면 다시 8, 9만 원으로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묻어두면 최소한 50%에서 70% 이상은 수익을 낼 수 있으리라고 예상을 하기 때문에 그네들이 들어오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코스닥 쪽에서 보면 코스닥이 지금 오늘 코스닥도 상당히 상승폭이 굉장히 셌어요. 무려 코스닥은 상승폭이 오늘 4%가 넘었어요. 외국인하고 기관이 역시 코스닥 쪽에서의 상승을 끌고 가는 주역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보면 코스닥은 말이에요. 시가총액 1위부터 30위까지가 올 상승이에요. 모두 상승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특히 보면 오늘 알테오젠. 여러분들이 알테오젠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어요. 알테오젠이 올라간 거가 15.84% 이렇게 올라갔는데 이 종목이 다른 것보다도 무상증자를 결정을 하는 이런 상황을 여기에서 시장에서는 굉장히 호재도 받아들이면서 결국은 급등을 했어요. 그리고 또 카카오게임 같은 경우가 지금 보니까 오늘 보니 9.44% 올라갔어요. 이것은 자회사죠. 라이온하트 상장 철회 결정으로 시장에서는 환호성을 지르면서 급등을 했죠. 그리고 보면 다른 것보다도 몇 가지 종목군들이 급등하는 거를 코스닥에서 워낙 많이 올랐었잖아요. 그렇죠. 이러다 보니까 신라젠 같은 경우에는 2연상을 가고 이런 상황. 자우지간하니까 올라가니까 좋네요. 금요일 날. 그래서 오늘은 다른 것보다도 코스피 코스닥이 이렇게 급등한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저가 매수세가 외국인하고 기관으로부터 들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일단 우리 증시의 상승에 1등 공신. 아무래도 1등 공신은 미국이죠. 미 증시가 급등을 했기 때문에 우리 증시가 환호를 지르는 이러한 상황이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일단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 이러한 영향. 거기에다가 또 보면 다른 것보다도 영국 내각에서 감세 정책을 변경하겠다.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파운드화 리스크 완화 그러니까 영국이 또 어떻게 보면 전 세계 증시에 영향을 끼치는 이러한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영국 파운드화 리스크 이게 조금 감소되는 상황으로 결국은 글로벌 증시가 다 상승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환율을 보면 외국인들이 그래도 참 이게 계속 들어와주는 것만 해도 천만다행이에요. 환율은 많이 안 떨어졌어요. 2원 80전이 이렇게 떨어졌죠. 그렇지만 외국인들은 지금 10일 연속으로 매수를 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미국 증시를 한번 살펴보고 그다음에 또 미국의 선물지수라든가 유럽 증시를 한번 보고 또 우리 증시 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이런 것에 말씀을 드리죠. 먼저 아시아 증시를 보면 아시아 증시가 전반적으로 다 올랐어요. 일본의 니케이지 수가 3.25% 상승을 했고 대만이 2.48이죠. 그리고 또 상해 종합주가 지수가 1.84% 상승. 그다음에 홍콩 항생 홍콩 해치가 각각 1.21 1.23% 이렇게 상승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아시아 증시는 모두 다 올랐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어요. 역시 오늘 주인공은 미국 증시예요. 다우지수 나스닥 S&P500 3대 지수가 2% 이상 상승을 했죠. 다우가 2.83 그리고 나스닥이 2.23 S&P500이 2.6%나 이렇게 상승을 했어요. 다른 것보다도 미국의 CPI 소비자 물가 지수를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이것이 9월 달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달 8월 대비해서 0.4%가 이렇게 올랐어요. 그런데 이거는 시장에서 예상은 한 0.3% 정도 되지 않겠냐 이랬는데 그것보다 더 많이 올라갔어요. 그리고 12개월 기준으로 해서 8.2%나 이렇게 올라갔어요. 이게 지난 6월 달에는 9%까지 올라갔는데 그것보다는 좀 낮았지만 이것이 1980년 이후에 굉장히 높은 수치를 계속 나타내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거기에다가 우리가 근원 CPI 소비자 물가 지수라고 얘기하죠. 근원 이것은 여기에서 식료품하고 그다음에 에너지죠. 휘발유라든가 이런 거 에너지 가격을 뺀 거예요. 에너지하고 식료 쪽을 뺀 근원 CPI가 0.6% 이렇게 상승을 했어요. 그런데 시장에서 예상은 0.4% 예상을 했는데 그것보다도 월등히 높게 나오는 이러한 상황이 됐어요. 그리고 12개월 기준으로 해서는 6.6%나 이렇게 상승을 하는 이러한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이러다 보니까 0.8%가 상승을 하는 이러한 근원이 0.6% 상승하는 이러한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근원 소비자 물가도 올라가고 그리고 또 CPI 9월에 소비자 물가도 상승하고 이러면서 시장은 말이에요. 다른 것보다도 이거 큰일 났다. 물가가 이렇게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올라가다 보니까 결국은 연준에서 긴축이 강하게 나올 거다. 긴축이라는 것은 당연히 금리 인상이죠. 기준 금리 인상. 이게 지금 0.75% 금리 인상 자이언트 스텝으로 갈 것이 뻔하죠. 11월에 FOMC 회의에서. 지금 이게 하면 3번 연속으로 지금 0.75% 자이언트 스텝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3번이 아니라 4번이네. 그렇죠? 4회 연속. 이번에 가면 이번까지 3번이니까. 그러니까 4회 연속으로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져요. 그래서 시장은 또 익히 그것을 예상하고 계속 반응을 하면서 받아들였죠. 그러다 보니까 증시는 계속 내리고 이런 상황에서. 그렇지만 시장에서는 또 다른 각도로 봤어요. 이제는 거의 저 정도로 연준에서 강하게 나오고 하니까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은 이제 정점. 정점이라는 건 고점이에요. 정점을 이제는 찍고 내려오는 것밖에 남지 않았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이런 상황이 됐어요. 이러다 보니까 일단은 은행주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어요. 은행주. 은행주 쪽에서 일단 금리가 인상이 되니까 당연히 제일 수혜가 은행이죠. 보니까 BOA,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리고 JP 모관 이런 데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BOA 같은 경우에는 6.12% 올라가고 JP 모관 같은 데는 5.55% 이 정도. 그러니까 전체가 은행주들은 급등이에요.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도 3.98%나 이렇게 올라갔어요. 이런 상황에서 기술주. 기술주가 지금 2.23% 이렇게 나스닥이 상승을 하면서 기술주면 일단은 애플이라든가 또 아니면은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또 테슬라 이런 데 전체가 올랐어요.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2.06%나 올라갔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데는 3.7% 그리고 애플이 보니까 3.3% 정도. 이 정도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다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런 상황에서 국제유가 한번 볼까요. 보니까 브랜트류 북해산이 2.29% 올라갔죠. 94.57%를 기록을 했고 그다음에 서부 텍사스 중진류가 2.1% 올라갔어요. 89.17%를 기록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상황에서 미국의 선물지수 그리고 또 유럽증시 한번 보죠. 먼저 유럽증시를 보니까 유럽증시가 이렇게 독일이 지금 1.15% 상당히 많이 올라가요. 지금 유럽이. 그리고 영국이 1.14% 그리고 프랑스가 1.51% 유로스탁이 1.44% 그리고 나머지 네덜란드, 스페인, 이탈리아, 스위스 전반적으로 다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유럽증시가 지금 어제 이어서 오늘도 이렇게 상승하고 있고 미국의 선물지수 한번 봅시다. 미국의 선물지수를 보니까 지금 다우가 0.35% 상승이네요. 그리고 S&P500이 0.28%, 나스닥이 0.17%. 그러니까 유럽증시, 미국의 선물지수 전반적으로 전체가 다 상승하는 것을 보면 또 이게 미국증시가 오늘 밤에 상승으로 마감하는 이러한 상황. 그러니까 주말에 그래도 주가가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 증시 보면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와 주는 게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특히 삼성전자 쪽 이런 반도체 쪽에 집중되고 있죠.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그리고 또 기관도 역시 매수로 전환이 되면서 삼성전자를 매수를 했잖아요. 외국인들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쪽으로 계속 매수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아무래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1위, 3위, 대형주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웬만하면 떨어지질 않습니다. 이 지수가. 이게 외국인들이 그 종목을 집중 매수한다면. 그래서 거기에다가 또 코스닥 같은 경우에 오늘 그래도 그나마 무려 4%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러면서 개인들이 코스닥 시장에서 많이 매매를 거의 이쪽에서 하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의 90%가 코스닥 시장에서 매매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런 상황에서 일단 우리가 그렇다고 이게 추세가 이렇게 전환이 돼서 막 올라가느냐. 그러지는 않아요. 일단은 저가 매수 때 저가 매수 이것 때문에 상당히 많이 매수세가 들어왔다. 기관과 또 외국인 특히 기관이죠. 기관은 그동안에 매도를 일관하다가 그래도 매수로 전환된 이것이 긍정적인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제가 계속 그런 얘기를 해요. 지금은 상승한다고 매도할 이유도 없고 어느 정도 2천 한 500 정도 600 정도 올라오지 않는 이상은 굳이 여기에서 매도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오려지 뭐예요. 버텨. 버텨야 될 전략. 이것이 여러분들이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간밤에 또 새로운 밤에 미국 증시가 상승하면서 마감을 하면 또 월요일 날 우리 증시가 또 반등이 더 추가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푹 마음 놓고 주말 잘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다른 것보다도 제가 생방송을 계속 여기에서 무료로 해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장이 굉장히 어렵고 또 힘든 장에서 혼자 한다거나 아니면 가서 괜히 돈 주고 유료로 하고 이럴 때 여러분들이 여기 오셔서 들으면서 제가 한국경제TV하고 SBS CNBC에서 방송을 할 때 월 88만 원 회비를 방송국에다 결제하신 분들만 제 방송을 들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제가 무료로 해드리니까 와서 많이 들으세요. 아니 어디에 가서 그 방송을 듣느냐 이쪽으로 오시면 됩니다. 자 먼저 여기 오셔가지고 구독을 누르시고 이게 스마트폰이에요. 그다음에 화살표를 이렇게 누르면은 카페가 있어요. 그래서 카페에 오셔가지고 가입을 하세요. 카페에 가입을 하면은 무료로 다운받는 프로그램이 매매 프로그램 이 빅데이터 전략 매매 프로그램하고 그다음에 검색기 이걸 무료로 다운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유료 사이트에 가면은 그거 다 그 월 사용료를 주고 다운받아야 되는 그런 것을 여기서는 무료예요. 안정모의 주식투자 이렇게 다음에서 검색을 하시고 들어오셔서 카페에 가입을 안 하신 분들은 먼저 카페에 가입을 하세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황고수의 마지막 부탁이라는 글이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 꼭 읽어보세요. 주식투자를 할 때 공부를 해야지 공부를 하지 않으면은 이게 인생의 절벽 끝자락에 쓸 수 있다. 이런 그 내용 그리고 또 본인 때문에 죄 없는 또 아무 연관이 없는 가족들이 고통을 받는다.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무료 카톡방이 있어요. 여기는 무조건 들어오세요. 카톡방에 들어오시면은 제가 추천하는 종목의 매수가 라든가 매도가라든가 매매 전략 이런 것들을 여기에서 올려드려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 생방송을 들으면서 하든지 아니면은 뭐 이게서 그 유튜브를 보고 공부한 대로 하시면은 손실은 최소화 수익은 극대화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빅데이터 전략 매매 프로그램이 있어요. 여기에 두 가지가 있어요. 이게 매매 프로그램이 여기에 있고 이거는 이제 매매 프로그램을 여기서 다운받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검색기 검색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렇게 다운받으시면 되는데 먼저 검색 프로그램을 이렇게 보면은 이거가 pc 버전이 있고 스마트폰 버전이 있는데 pc 버전은 지금 다운받아서 사용하시면 돼요. 스마트폰 버전은 파이널 테스트 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좀 기다리시면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검색기는 여기에서 이게 우리가 이제 빅데이터 전략 매매 프로그램이라고 얘기하는데 pc 버전이 있고 스마트폰 버전이 있어요. 스마트폰 버전은 이거 다운받고 pc 버전은 여기서 pc에서 다운받을 돼요. 두 개 다 다운을 받으세요. 그래야 이게 두 개 다 원활하게 작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렇게 그 매매 프로그램에 대해서 바로 이게 영상으로 설명을 쫙 해놨어요. 이 영상으로 설명해 놓은 것을 여러분들이 한 다섯 번 정도 보시면은 마스터가 될 거예요. 그러면 어느 정도 수익을 낼 수 있느냐. 한 다섯 번 정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영상으로 보고 다 마스터하면은 초보자가 투자금이 3천에서 한 5천만 원 정도면은 월 한 200에서 300 정도 수익을 냅니다. 여러분들이 초보가 어려운 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가 아무래도 이 종목을 고르는 거죠. 우리가 종목 선정. 자 뭐 어떤 종목을 매매할지 여러분들이 모르잖아요. 총 뭐 코스타 코스피 합쳐가지고 2,400개 종목이 있는데. 자 그 다음에 또 두 번째가 매수 매도 시점 언제 사고 언제 파는지 이거에 대해서 초보자들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이거를 해결해 줍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거를 해결해 줍니까? 그냥 여기서 이 프로그램을 보고 있으면은 알려줘요 그냥. 알려주면 마우스 하나 가지고 클릭만 하면 돼요. 이런 식으로 종목을 이 프로그램이 자 이 종목을 매수하세요 알려주면은 네 선택해가지고 매매 실행하면은 얘가 분할로 매수해요. 그리고 또 수익이 났어요. 그러면 이 종목을 여러분들이 안 팔아도 이렇게 알려줘요. 이 종목을 매도하세요. 그러면 네 하고 선택해서 매매 실행하세요. 이렇게 하면은 분할로 매도가 돼요. 분할로. 이렇게 하면은 한 2,300원 수익이 난다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한 500 정도 수익이 났죠. 이거는 이 빅데이터 매매 프로그램 플러스 제가 또 가르쳐드리는 이 매매 기법 이런 것을 활용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면은 이 정도 아니면은 뭐 천만 원 이상도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검색기까지 더 활용하면 더 많은 수익을 내겠죠. 이 검색기도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다운받아서 쓰면 돼요. pc버전 같은 경우. 지금 여기 이렇게 pc에서 이 검색기가 종목을 알려줍니다. 이렇게 알려주면은 이 종목을 여기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찾아서 이렇게 매매하시면 돼요. 여기에서 뭐 재무상태도 알려주고 매매할 종목의 차트 모습 다 보여주고 그다음에 또 여기 보면은 분할 매수 어떻게 어떻게 하세요 이런 것도 다 알려주고 그리고 또 뭐 이렇게 직접 여기에서 검색기에서 매매까지 다 할 수가 있어요. 그 뿐만 아니에요. pc 여기에서도 또 뿐만 아니고 스마트폰에서도 이렇게 그 검색기가 작동이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분할 매수 뭐 다 할 수가 있고 매매까지 여기서 다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활용하면은 수익을 진짜 극대화할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이것뿐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보면은 제가 그 생방송을 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말씀을 제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매일 9시에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여기에서 무료로 여러분들한테 리딩을 해드려요. 무료 그러니까 생방송으로 그냥 와서 들으면서 따라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유료 사이트에 유료 리딩하는 데 가면은 월 한 달에 88만 원의 회비를 내야 돼요. 그래야 그 방송을 들을 수가 있고 문자나 카톡 같은 경우에도 33만 원 이 정도를 줘야지 됩니다. 그런데 제가 그 한국경제TV하고 sbs cnbc 여기에서 그 방송을 했어요. 자 이때 제 방송을 드리려고 하면은 이 방송국에다가 88만 원을 결제를 해야지 제 방송을 들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는 무료예요. 제가 그냥 무료로 해드려요. 한마디로 말해서 공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88만 원의 회비를 내야 될 걸 여기는 공짜로 해드리는 거예요. 그 대신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지켜주셔야 돼요. 뭐냐 유튜브에다가 제가 영상을 올려드리잖아 이렇게 영상을 올려드리면은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면서 공부를 하세요. 공부하시면서 무료 리딩을 잘 따라 하면은 여러분들은 월 한 달에 300에서 한 500만 원 정도 이 정도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뭐 잘 하시는 분들은 뭐 천만 원 이상도 수익을 내요. 그런데 공부를 안 해. 그냥 와가지고 뭐 어떻게 종목이나 하나 받아가지고 가지고 있으면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사람들 이게 종목 이런 사람들은 손실이 발생이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다른 것보다도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드려요. 그러니까 종목을 고를 줄 알고 그 종목을 매매할 줄 알고 그냥 종목이나 이 종목을 뭐 들고 앉으세요. 들고 있으면 뭐 몇 배 갑니다. 이게 제가 점쟁이가 아니에요.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와서 배우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마우스 하나 가지고 손가락 까딱까딱 하면서 평생을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그 방법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그 영상을 보다 보면은 광고가 나와요. 광고 이 광고가 나오면은 광고 건너뛰기 하지 말고 봐주셔야 돼요. 그것이 유튜브 제가 영상 올려드리는 것에 대한 여러분들의 성의 보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또 꼭 시청해야 할 유튜브 동영상 이게 41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한 20번 정도 보시면은 아마 제가 보기에 여러분들 500만 원은 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제일 제가 항상 공부밖에 답이 없다 그러죠. 여러분들 어디 가서 종목이나 추천받고 뭐 가길 기다리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행위 하지 마세요. 돈 100점 100패입니다. 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의 5%만이 수익을 납니다. 그리고 나머지 95% 이분들은 손실을 보다가 결국은 어떻게 돼요. 시장에서 퇴출되버리고 없어져요. 퇴출. 왜냐면 이 사람들은 공부 자체를 안 하고 종목이나 어디 귀동량으로 사고 싶고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5%는 공부 열심히 하면서 자기가 종목 고르고 매매하고 이러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이렇게 5% 속에 들어가려면 공부하세요. 제가 뭐 항상 뭐라 그래요. 한 손에는 재무제표. 한 손에는 재무제표예요. 한 손에는 뭐죠? 차트.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볼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재무제표는 기본적인 분석이고 차트는 기술적인 분석이에요. 여러분들이 제가 여기에서 보면 이 전자책.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 전자책. 여기 전자책을 보면 이 전자책 속에서 여기 보면 기본적인 분석, 기술적인 분석 이런 게 여기 다 있다고요. 여기 보면 기본적인 분석, 이게 재무제표예요. 기술적인 분석, 이게 차트 분석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자기 것으로 만들면 평생을 편하게 여유 있게 먹고 살아요. 그래서 재무제표를 볼 줄 알아야지 투자를 할 수가 있어요. 투자라는 건 저평가 우량주를 사서 장기로 보유하면서 제 가치가 올 때 팔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5만 원의 가치가 있는 주식이 떨어져서 하락해서 만 원이 됐어요. 이런 거 사두면 여러분들 5배, 3배 이 정도 갑니다. 이런 거는 뭐예요? 바로 이 재무제표. 이거를 볼 줄 알아야지 이거를 여기에서 5만 원의 가치를 찾을 수가 있어요. 제가 이거 유튜브에 영상 보면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여기에 이 종목이 1년 만에 무려 5배 갔어요. 1년 만에 1억 원어치를 샀는데 이게 6억이 됐어요. 수익금이. 그러니까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고를 수 있게끔 그런 능력을 키워드릴 테니까 오셔가지고 잘 배우세요. 그다음에 제가 한 손에는 또 차트라고 얘기했죠. 차트. 여러분들 이 차트라는 거는 뭐냐? 바로 그 주가의 흐름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 차트를 볼 줄 알아야지 주가의 흐름을 알면서 추세 매매를 할 수가 있는데 이거 제가 가르쳐드린 대로 하면 한 달에 300에서 한 500만 원 정도 수익 냅니다. 한 달에. 그래서 이거를 한 5천만 원 정도 여기서 투자를 해놓으면 이게 5배만 가봐요. 2억 5천이에요. 2억 5천.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대박 내고 이걸로 대박 내고 이걸로 대박 내고 여러분들은 대대박을 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가르쳐드릴 테니까 잘 오세요. 그리고 추세 매매하는 데는 공식이 있어요. 이 공식 달달 외우세요. 어떻게 외우냐? 이따가 노래가락이 있으니까 그걸 외울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여기 보면 보유 종목을 3개 이내로 해라. 종목 개수가 많으면 절대 수익이 안 납니다. 이렇게 추세 매매하는 데 50개 100개 가지고 있는 사람. 이게 뭐 이게 투자도 아니고 아무도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뭐 주식 우표 수집 한 거예요. 우표 수집. 이건 공부도 하나도 안 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종목을. 이렇게 개수를 3개 이렇게 딱 여러분들이 사는데 이렇게 3개를 샀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얼마 1억 원씩 샀는데 2,200이에요. 수익금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시면 항상 꾸준하게 매월 500 이상 수익냅니다. 그리고 주가가 내려오는 거 사지 말고 올라가는 걸 사다가 올라가다가 눌림목에 사라 그랬어요. 그죠. 여기에 보면 CCI라든가 그다음에 RSI라든가 엠빌롭이라든가 이런 보조 지표를 활용을 해가지고 여기서 일단 저점을 잡은 다음에 이것도 3번에 나누어서 분할 매수하세요. 그리고 올라가면 당연히 2번에 나누어서 분할 매도 하고 3번에 분할 매수했는데도 주가가 계속 내려오면 손절. 손절 정확하게 하고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잃지 않고 꾸준하게 여러분들이 매월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자 이거를 노래가락으로 이렇게 제가 만들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21선 우상향 눌림목 매수 3번에 분할 매수 안되면 손절 CCI RSI 과매도 매수 낙폭과대 엠빌롭은 내 수익 주네 자 여러분들이 이 노래를 달달달달 외우는데 바로 여기서 다운받으시면 돼요. 여기 보면은 주식성 음원 받고 벨소리 바꾸세요. 이거 주식성 여기 음원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거 다운받아가지고 달달 외우면서 매매하면 아마 여러분들은 월 천만원의 수익을 내는 기본으로 가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종목을 또 공부를 해봐야죠. 자 먼저 종목 공부를 봅시다. 자 종목 중에서 제주은행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제주은행. 요즘 금리가 계속 올라가면서 이렇게 또 은행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제주은행 한번 보죠. 지금 보면은 제주은행이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을 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눌림목이 왔어요. 여러분들이 제가 항상 21선이 우상향하는 종목. 그죠 이렇게 이상. 그 다음에 눌림목. 눌림목 종목을 매수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눌림목 종목에서 보면은 cci9이 과매도 구간. 이런 데가 과매도 구간이에요. 여기에서 샀으면은 뭐 이만큼 또 수익이 냈었고. 지금 여기서 바로 과매도 구간에 들어와 있어요. 여기는 뭐 이렇게 눌러주다가 이게 아직까지 들어오진 않았죠. 그죠? 과매도 구간. 그 다음에 이 과매도 구간에서 세 번째. 엠빌롭도 낙폭 과대 구간까지 거의 비슷하게 왔어요. 과매도 낙폭 과대. 그 다음에 여기에서 세 번의 분할 매수. 그죠? 그 다음에 네 번째. 그 다음에 여기에서 주가가 올라가면은 당연히 뭐 두 번의 분할 매도. 세 번의 분할 매수했는데도 주가가 계속 내려온다. 그러면 손절. 이렇게 여러분들이 공식이에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 원칙을 지키면서 매매를 하면은 여러분들의 수익 낼 확률은 85%까지 끌어올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결국은 100번 매매해가지고 85%는 수익을 내고 나머지 15번은 손절을 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 아마 500에서 꾸준히 매월 돈을 벌 수 있는 그러한 매매 기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제가 USB 제공한 그 내용. 제공한 USB에서 내용이라든가 또 여러분들이 제가 전자책 출간을 했죠. 이것을 보면서 매매를 하게 되면은 아마 수익을 극대화하면서 여러분들이 아마 주식으로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많을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매매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재무제표는 제가 꼭 보라고 그랬어요. 재무제표. 재무제표를 여러분들이 보지 않으면은 이게 그 회사가 언제 이게 뭐 이익이 나는 건지 뭐 또 손실이 나더라도 왜 나는 건지 또 이 회사에 어느 정도 파악이 돼줘야 되잖아요. 아무것도 모르고 산다는 거는 그거는 바보스러운 얘기에요. 자 여기서 보면은 PBR, PR 이 두 가지를 잘 보라고 그랬어요. PBR, Price Book Value Ratio, 주가 순자산 비율이야. 순자산. 이게 순자산 비율인데 이게 5 이상이면 고평가, 5가 아니라 참 3 이상이면 고평가, 3 이하면 저평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여기에서. 그래서 투자를 할 때는 항상 3 이하인 것을 매매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0.53이니까 상당히 저평가 국면이죠. 그렇죠? 자 이런 상황. 그리고 또 여기에서 보면은 퍼가 14. 이게 그 10 이상이면 고평가, 10 이하면 저평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뭐 업종이 4인데 업종보다도 굉장히 높아요. 이게 은행이. 그래서 일단 뭐 제가 뭐 여기서 이거는 투자를 할 때는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신경을 바짝 쓰되 우리가 하는 것은 투자가 아니고 매매, 트레이딩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참고만 하시라 이렇게 그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런 그 상황에서 은행이니까 이건 뭐 제주은행. 자 밑으로 쭉 내려가가지고 매출이라거나 이런 걸 한번 보자고요. 제주은행이 이자 수익, 은행은 아무래도 이자 수익이나 뭐 수수료 이런 걸로 이자 수익이 저기 2천억이네요. 1800억, 1800억. 영업이익이 372억, 216억, 222억. 이런 그 상황이고 그러면 영업이익률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게 영업이익률이 보니까 11.5% 상당히 좋은 거예요. 총 매출의 11.5%가 영업이익이니까. 그리고 여기 보면 ROE, 자기자본 수익률. ROE, Return on Equity. 이게 3.6%. 이거는 좀 잡습니다. 자 은행은 좀 뭐 특징이 좀 틀리니까. 그다음에 PBR, Price Book Value를 했어요. 주가 순자산 비율 주가가 8,740원이에요. 이걸 나눠줘요. 뭘로 나눠주느냐. 여기에서 BPS, 한 주당 자산 가치. 한 주당 자산의 가치가 16,059원인데 주가가 8,740원밖에 안 되고. 그럼 8,740원 나누기 16,095 이렇게 나누니까 0.54가 나와요. 0.54, 이렇게 0.54.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POP, Price Earnings, 주가 수익 비율이에요. 이거가 8,740원이죠. 이거를 나눠줘요. 뭘로? EPS, 한 주당 벌어드리는 돈. 이거가 574, 이렇게 574원을 한 주가 벌어드려요. 그러니까 8,740원 나누기 574 이렇게 나누니까 15.22가 나오네. 15.22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계산을 하는구나.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걸 알아야지 기본을 아는 거예요. 재무제표도 모르고 그냥 아무렇게나 남이 사라는 거 사고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중요한 게 뭐죠? 바로 실전 매매. 이 실전 매매라는 것은 뭐냐? 자기가 직접 종목을 매매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이걸 훈련을 하면 여러분들이 남한테 도움 안 받고 종목도 고르고 그리고 또 매매하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수익을 꾸준히 낼 수 있어요. 이거 사야 돼요? 이거 팔아야 돼요? 그거는 참 어리석은 그런 질문이에요. 기준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세워야 됩니다. 3천만 원을 가지고 여기서 이 제주은행을 매매를 합니다. 그러면 1차하고 2차하고 3차 이렇게 하라고 했어요. 1차 매수가 40%, 4, 30이 1,200만 원 이렇게 나누놓으라고 했어요. 2차가 30%, 3, 3은 9, 900만 원, 3차가 30%, 3, 3은 9, 900만 원 이렇게 나누라고 했어요. 여기서 일단 1차를 사는 거예요. 1차 매수. 1차 매수를 딱 했는데 주가가 슉 올라갔어요. 쭉 올라가면 플러스 5%에서 절반 매도, 플러스 10%에서 전량 매도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수익 내고 나와요. 기분 좋게. 그런데 이게 막상 수익을 내고 났더니만 돈이 이렇게 있었는데 한 번에 다 샀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기서도 한 번에 샀으면 수익을 많이 냈을 텐데 이런 생각을 사람인 이상을 한다고요. 그래서 한 번에 다 샀어요. 올라가면 다행이죠. 그런데 이게 꼬여서 내려오면 손절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고수들은 항상 분할 매수하고 하수들은 그냥 욕심이 많아서 한 번에 사고. 이게 고수와 하수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방금은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죠. 그런데 이번에는 주가가 이렇게 내려와요. 사자마자 내려와. 이러면 어떡해요. 당혹스럽죠. 이렇게 내려오면 마이너스 5% 내려오면 2차 매수를 하세요. 여기 미리 준비가 돼 있잖아요. 또 마이너스 5%가 또 내려왔어요. 3차 매수 하세요. 여기 이렇게 3차 매수. 그러니까 2차 매수, 3차 매수. 이렇게 주가가 말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내려와도 걱정 없는 거가. 이렇게 예비 자금이 딱 있으니까 걱정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주가가 여기서 쫙 올라가버려요. 이렇게 쫙 올라가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돼? 분할 매수하는 동안에. 플러스 5% 올라가면 절반 매도하고 플러스 10% 올라가면 전략 매도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수익 내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걸 사는 게 아니에요. 눌러줄 때 사는 거예요. 눌러줄 때. 그렇죠? 그것도 3번의 분할 매수예요. 그러니까 이게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확률. 주식은 확률 게임이에요. 확률 게임. 아셨죠? 확률. 그리고 심리전이에요. 심리. 이 마음이 여기에서 어떻게 컨트롤되느냐. 마인드 컨트롤이 잘 돼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올라가는 곳이 아니라 이렇게 내려와버려요. 이렇게 내려와버리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5% 이렇게 내려와버리면 이때는 그냥 손절 딱 하고 나오세요. 손절. 그냥 손절 딱 하고 나오시면 됩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매매하면 여러분들 누구나 다 꾸준히 수익을 낼 수가 있다. 자, 다음 해가 여기 보면 종목이 고려신용정보. 아, 이거 이게 보면 고려신용정보 차트는 그냥 우상향 차트예요. 여기에서부터 그냥 계속 우상향. 눌러주고 우상향. 올라가다가 눌러줬어요. 21선. 여기서 매수하는 거야. 여기서 이렇게 또 여기서 이중받았죠? 매수.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올라갈 때마다 한 번씩 눌러주는 거. 이때만 사더라도 수익입니다. 이런데. 이런데 사는 거 다 수익이잖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과매도. 여기서 세 번의 분할 매수. 올라가면 두 번의 분할 매도. 내려오면 손절. 이게 여러분들이 원칙을 지키면서 하세요. 그러면 됩니다. 자, 오늘 증시가 그래도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의외로 또 미국 증시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우리 증시가 강하게 이렇게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전체가 올라왔어요. 시가정에 상위 종목군들이 대다수가 올라왔죠. 이런 상황의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것이 계속 추세로 연이어 갈 수 있느냐. 글쎄요. 그거는 조금 두고 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기관이. 우리가 두 가지를 크게 봤을 때 외국인이 지금 꾸준히 매수. 11연속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기관이 매수로 전환이 됐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매수 전환. 매수 전환이 됐다. 그러면 이게 반등이 나오더라도 기술적인 반등이 다음은 24,500까지 나와준다면 좋죠. 10월, 11월, 12월 3개월 좀 올라갔다가 좀 떨어져라. 2,600까지 갔다가 내려오더라도 이런 기다림.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올라가도 반등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매도하지 말고 내려간다고 해도 매도하지 말고. 지금은 뭐? 참고 기다려야 된다는 거. 지금은 오히려 공부하는 거 명심하세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전자책을 지금 출간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주식 실전 투자 비법 표준편. 완전히 우리가 표준정과하듯이 표준편이에요. 이거의 내용은 여기 보면 기본적인 분석, 기술적인 분석. 기본적인 분석에서는 재무제표에 쭉 이런 것들에 이게 있고 기술적인 분석에서는 차트의 매매기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쫙 정리를 해놨어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여기 전자책이니까 읽어도 줘요. 눈으로 볼 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거 가지고 공부 열심히 하면서 버스를 타든 지하철을 타든 전차를 타든 기차를 타든 여행을 가든 어디 가서든지 스마트폰에 넣어가지고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해가지고 주식 투자에 성공을 할 수 있는 지름길이 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들 하셨습니다.